저 멀리 계신 분들도 다 들리시죠? 손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같이 흔들어주세요 저희는 A4Z라는 밴드고 멤버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저희 팀 막내 임혜민씨입니다 멋진 드라머 심선미씨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반을 치고 있는 송슬기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팀의 기타를 맡고 있는 김진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SNS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는 안하고 있어요 거기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공연이나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인데 저희 아까도 말했구나 즐겁게 또 이제 뒤에 공연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재밌게 이제 놀 예정입니다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 저희 팀의 나름 대표곡이에요 시즌 넘버원이라는 곡인데 네 시시 시 도롸 시 시 요 부분만 알면 네 다 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빰빰빰라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 보고 떼쳅해주시면 더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퍼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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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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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